안녕하세요 빵가루 친구들! 브래드 이벨스 오빵 스타의 탄생이 이번주에도 열기를 이어갑니다! 대망의 3주차 특정 공개! 바로바로 DIY 만들기 키트! 종이를 접으며 완성되는 디스코 브래드와 휠크! 영화의 감동이 손으로도 전해지는 특별한 굿즈에요! DIY 키트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인당 1개씩 선착순 랜덤으로 CGV 강변, 구로, 등촌 등 총 41개의 극장에서 증정됩니다! 3주차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티켓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SNS에 업로드하면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시지 당류와 파우치 세트를 드려요! 브래드와 휠크의 무대 인사도 쭉 진행됩니다! 극장별 무대 인사 일정은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감동과 재미 빵빵 터지는 드레드 이벨소 빵스타의 탄생! 3주차에도 CGV에서 만나요!